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65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선남자가 10가지 마음을 발현하여 완전한 마음을 이루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마음의 빛을 통해 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등의 단계를 거치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칩주가 나옵니다. 사면에. 사면 칩주이요. 두 번째죠. 아까는 칩신이고. 이제 두 번째 가서 처음에 발신주. 초발신류라고 가지요. 이렇게 해서 10가지 또 칩주가 나옵니다. 하암기에서는 칩주부터 나왔었죠. 칩주. 거주하는 주자지요. 부처님은 나라에, 부처님은 그 땅에 거주를 하는 거요. 거주한다는 주자요. 거주나 안주한다는 주자. 10주에 대한 10가지 욕. 처음에 발신주입니다. 안 하나 이 선남자가 진방편으로, 참방편으로, 진실방편. 진여의 마음이죠. 진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좋은 방편이죠. 진방편으로서 이 10가지 마음을 발하여. 10가지 묘한 마음을 발하지요. 위에서 10가지 씹신 마음이 내나, 10가지 마음 아니요. 여기서 10가지 마음은 씹신의 마음이에요, 지금. 적으세요, 옆에다가. 10가지 마음이 위에서 발한 씹신의 마음. 10가지 마음, 씹신, 원심이고 개심이고 모두 다 나왔잖아요. 처음에 부처심이고. 그 10가지 마음을 발해가지고 심정이 발휘하여 마음 그 정의, 빛을 발하여. 마음 광명이 이제 다가가지고. 10가지 작용이 섭입하여. 10가지 그 작용이 씹신에서 우러나는 힘이죠. 성능, 그런 힘이 건너들어가서. 건널 섭자, 섭입. 섭입한단 말이에요. 섭입이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을 원만히 이루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섭입이라고 합니다. 10가지가 뚫뚫 뭉쳐서 하나로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려고. 모으면 흩은 것을 전부 다 통일시키죠. 흩어진 것은 모아야 되죠. 재산을 정리할 때도 다 모아놔야 정리가 되죠. 정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여기서 섭입이라요. 위에서 10가지 씹시는 마음을 전부 몽뚱고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로 이제 일원화시키는 거죠. 나라가 잘 되려면 공산 사상이고 자본 사상이고 하나로 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그리고 또 여당이고 야당이고 민정당이고 민주당이고 통일당이고 한국당이고 다 하나가 돼야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갈라져서 정당정치라고 해서 파벌만 자꾸 조장하고 지역감정만 유발시키고 국민의 마음에 대한 불리만 자꾸 일삼지에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10가지 작용도 건너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원만하게 한 마음을 이룬다. 일심으로 원성을 해요. 그래야 원성실생이 되지요. 그것을 발심주라고 이름한다. 그게 바로 발심주다. 10주 제일 첫 마리가 발심주라요. 두 번째는 치지주. 치지주는 마음가운데 발명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명하는 지가 되지요. 마음은 진리는 발명할 바 대상이 되지요. 그러니까 마음가운데서 발명을 한다는 진리를 발명하지요. 마음의 치혜를 가지고 즉 말하는 보리의 반야를 가지고 열반의 진리를 발명하는 거예요. 열반하고 보리하고 밑작하고 웃작 같은 거예요. 보리가 위에 뚜껑이고 열반이 밑에 것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는 보리 쪽은 동적이죠. 이건 동적인 것이 되고 열반 쪽에는 열반은 정적이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와 치 이게 치에 해당되지요. 여기가 이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지가 명합되어야 되죠. 윗뚜껑과 가랫뚜껑이 딱 맞아야 되죠. 남자, 여자가 부부관이 잘 맞는 것도 부부관 화합도 이지명합이나 같아요. 음양 대합이나 같아요. 음양 조화라고 가지요.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거 그 도리예요. 음양 조화와 같죠. 음만 있어도 안 되고 양만 있어도 안 되고 그러면 적적인 거 이건 동적인 거 동정으로 본다면 음양의 조화를 이루다시 이지가 명합돼요. 이지명합을 그전에도 말했죠. 함계 권권이라고 운문종에서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이 음양과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동이고 이건 정이고 동정 동적인 거 정적인 거 그래서 이건 위의 짝이죠. 아니 이건 밑에 것이고 이건 뚜껑 개짜죠. 이것이 빗짝 빗이고 이건 뚜껑이고 뚜자만 적어놓지 개는 뚜껑 개짜고 이건 밑짝 하암 짜고 하암 하암은 옛날 애물을 담아갈 때 밑에 거 위에 뚜껑 덮으잖아요. 솥뚜껑처럼 솥 밑짝이 있고 윗짝이 있잖아요. 석짝도 그렇고 그리기고 뭐고 다 그렇죠. 열차의 것이 이렇게 열차가 돌아가나오면서 화통에 돌아가는 것이 그 속의 것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꼭 법같이 풀묵관처럼 그렇게 하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보리 역할을 하고 그 속에 이렇게 큰 관이 있어가지고 그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열반 역할이요. 열반이나 같은 거요. 그래서 마음가운데 동적인 요소는 동적인 치 보리 반야고 정적인 그 자리는 진리자리 열반이 바로 그러니까 마음가운데 발명을 한단 말은 마음가운데 발명하는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발명하 그러냐면 열반을 열반의 이치를 발명하지요. 그래서 이와 치가 하나가 되는 것을 명합이라고 해요. 합치가 되는 거 발심주는 원성 일심이죠. 한 마음을 원성하는 게 발심주 지금 치지주인데 그러면 여기다 적어본다면 능발명은 뭐가 적었어요? 능발명은 친지이고 마음 지혜 이지요. 소발명은 아이고 발명할 바 대상이죠. 소발명은 열반의 이라 이라도 하고 계의라도 하고 열반의 계응계 대상 이나 계의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운데 발명을 건당하선 마음가운데 보리를 가지고 열반을 발명하는 거죠. 그 발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마음의 지혜가 가지고 마음속에는 능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은 능소가 따로따로 있지만 마음은 능동도 하고 수동도 하고 능장 소장 아이집장을 간다고 그전에 말했죠. 아리아식이 그게 묘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능장도 하고 소장도 하거든. 능장이란 말은 마음속에 천지 우주 만물을 우주만법을 마음속에다 다 저장하기도 해요. 넣는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다가 모든 우주만법을 다 집어넣어요. 그걸 능장이라고 하죠. 그전에 말했잖아요. 능장은 우주만법을 마음속에 다 집어넣는 것 능이 저장을 하는 것은 능장이 되고 소장은 소장은 또 뭐예요. 소장은 만법이죠. 만법은 소장이 되고 마음은 일심은 능장이 되고 마음자리는 소장이라고 할 때는 마음이 또 우주 만법 속에 다 들어가요. 그러할 경우는 소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능장 역할도 하고 소장 역할도 하고 아까 말하는 발명도 하고 발명할 대상도 바로 그 놈이고 소발명과 영발명이 둘인 것 같지만 마음속에 지금 둘로 이렇게 분리한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연불을 하는 거예요. 연불을 하면 부처님은 연불을 할 대상이죠. 소래가 능려 소래 하잖아요. 능렴 소렴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내 마음은 능렴이 되고 부처님은 소염이죠. 연불을 하면 이건 불이죠. 불 마음속에 부처가 능렴도 하고 소염도 해요. 연불을 하는 그 자체를 연불하는 주동 역할을 하는 놈을 능렴이라고 능렴이라고 능동적으로 소염은 수동적인 생각할 바 하는 부처 아니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 자기 마음속에서 부처를 하나 이렇게 놔두고 부처를 생각하기도 하고 부처라는 대상을 두기도 하고 부처라는 대상이 소가 돼요? 그거와 같이 소장이라고 할 경우는 내 마음이 천진만물 우주만법에 다 간직 되는 것을 소장이라고 해요. 책장이 능장이죠? 책장에다 비유를 하면 책장이 책을 다 넣어놨으니까 책장은 능장이고 또 소장한 소장한 책이 지은 책 속에 책장이 다 들어가지 않아 또 마음가운데 발명 가능한 것이 청정한 유리에서 안에다 정금을 나타낸 것 같아서 순금을 나타낸 것처럼 앞에 묘한 마음으로서 밟아가지고 땅을 이룬다 말이야 땅이란 말이야 침지 그래서 묘심이 성지라고 나는 그렇게 표현했죠 묘한 마음이 땅을 이룬다 그렇게 하면 더 알기가 쉽잖아요 법만경에 보면 침지 법문품이라고 나오죠 마음도 땅이라고 그래요 침지 법문 법만경에 보면 침지 법문품 침지란 말 많이 쓰잖아요 마음을 침지라고도 해요 마음 땅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이룬다는 것은 발판 그 마음 땅을 이룬단 말이에요 앞에 묘한 마음 앞에 묘한 마음은 발신 위에서 이루었던 미묘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잘 밟아서 밟을 잊자요 밟은 당에서는 칠천에 옮기는 거죠 칠천에 가지고 그 땅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발판이죠 발판 침지를 이룬단 말이에요 마음 땅을 어린애가 나와가지고 자기 살 곳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린애도 나와가지고 자기 설 자리 앉을 자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것과 같이 여기도 땅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것을 치지주라고 한다 그러니까 발명이 치자 뜻이죠 발명이란 두 글자 다시 번호를 다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닦는 것 수치하는 것을 발명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치자를 치는 수치한다 치국평천화 할 때 그 치자처럼 세 번째 까지만 가지요 세 번째는 수행주라 수행주는 친지가 명료한 것 밑에 보면 친지 섭지가 구득 명료라고 나오죠 마음과 땅이 마음과 땅이라고 가는 것은 마음은 치각이 되고 치는 본각이 되죠 발명하는 것이 치각이죠 아까 친지가 합치면 그냥 친지지만 따로따로 떨어져서 분리시켜서 설명을 한다면 따로따로 달라요 이건 치각이고 처음 기신론으로 본다면 치각이고 이건 본각이고 또 그러면 이지로 보면 어찌 돼요 이와 치 어떤 게 이와 치입니까 여기다 이지를 붙여봐요 아까 이지명합이라고 하는 어떤 게 이가 돼 예 여기가 지가 돼요 치각이 이건 이가 되고 여기 치각이 반야가 되죠 반야도 되고 보리도 되고 보리가 바로 그 것이 아니요 치 아니요 이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열반이 되죠 여가 불이 열반 아까 능소로 말했죠 어디가 능이 돼요 여가 능이 되죠 능발명 소발명 그러니까 이건 소발명이죠 아까 능이 발명할 발명할 그것은 마음이고 능발명은 여기는 땅을 이루었다고 하니까 발명을 해서 땅을 이루는 그 땅은 소발명이 되어요 어렵다 이런 말 해가지고 그냥 거툭 거툭 넘어가면 치울 것을 말해요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어렵지 더 복잡하죠 그래서 복잡한 것을 알아놔야 이 다음에 다른 것이 치워요 침과 치 마음과 치가 말이죠 마음은 발명하는 마음과 치는 발명에서 땅을 이룬 그것 이룬 그 땅이 섭지 하는 것이 섭지라고 하는 것은 상섭에서 안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서로 알아요 저 매가리 없는 아무 작용 없는 그런 열반이 아니거든 소발명도 마음의 마음에서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건 일심에서 다 있는 거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심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가면 그러니까 이 지도 아는 게 있고 심도 아는 게 있어요 지각도 아는 게 있고 본각도 아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서로가 아는 것을 섭지라고 해요 서로 교류해서 아는 것 교섭해가지고 아는 것이 함께 명료함을 얻어서 그러니까 본각과 시각 근본 본각이나 또는 처음으로 도를 깨치는 것이 지각이죠 본래의 본래의 본성 불성 불성 짜리는 본각이고 불성을 개발해가지고 견성 견성해서 아는 것을 지각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그것이 명료함을 분명함을 얻어가지고 지방세계에 논일고 다니돼 발부돼 걸리는 것이 없음을 얻는 것을 수행주라고 이름한다 유예란 말은 그전에도 나왔죠 걸릴 유자요 구예를 유예라고 합니다 구예가 없다 걸리는 것이 장애가 없이 지방세계에 마음대로 참 뜻대로 산절로 물절로 뭐 걸림없이 그냥 다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수행주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마음을 수행해가지고 수행주는 침지가 명료한 거 침과 지가 범만경 침지품은 그냥 구분을 안 하고 침지 이 두자가 하나의 명칭이고 여기서는 지금 침과 치료를 완전히 구분해서 설명을 했었죠 구분해서 설명하면 달라요 이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불규문자도 이것을 그냥 보면 지혜라는 말이 통하죠 구분하면 어찌 돼요 구분하면 이것도 그냥 우리가 우리가 많이 쓰지요 인연 한 말로 쓰지만 이것도 구분하면 이게 체가 되고 이건 용이 돼요 체용관계가 있어요 인연도 이건 종자가 되고 이것은 성장 성장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요 여기는 타가 되죠 여는 여는 타가 되고 종도 되고 또는 보조가 되는 거고 여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체가 자가인이고 또 종이 아니라 그걸 주를 이루는 거에요 주가 되고 보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요 이런 것은 인의 뜻이 있죠 콩씨를 심으면 콩씨가 인이고 뭐 이런가 보네요 멀뚱멀뚱 연이라고 한 것은 콩씨가 잘 자라게 걸음도 주고 가꾸고 비료 주고 물과 흙과 사람 인공 같은 게 다 연이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냥 인연 이렇게 그냥 한 단어로 말해버리죠 엄격이 따지면 인과 연이 달라요 지혜도 역시 그렇고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는 마음은 본체고 해는 마음은 착용이요 슬기로운 거 그런 것들이 덜어 많이 있어요 뭔 얘기를 또 하려다 내가 잊어버렸지 뭔 얘기를 또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 그만해라고 하는 거야 시간이 다 자서 무슨 말을 꼭 내 컬러 했는데 그래서 인연이나 썼으니까 조금 두터해야지 인하고 연하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인연이라는 소리로 그냥 합쳐서 이렇게 이렇게도 쓰고 또 합쳐서 인과라고 이렇게 쓰지요 분리해서 보면 완전히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인에서 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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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가 과요 이건 종말이죠 종말 결실이고 종말 결실이 과가지고 콩씨를 이건 종자고 인은 종자요 콩씨 다 비교하면 종자고 그거 자체고 이것은 종자가 잘 잘하도록 해주는 모든 여건이요 여건이고 자체가 아니라 타체 타체가 되고 여기는 여러가지 보조 해주는 보조 그게 연입니다 콩이 처음에 콩씨와 콩하나 알이 인이라면 그 콩을 땅에다 심어가지고 그 놈 종자 싹이 나도록 하고 그 놈 잘 성장하도록 사람이 가꾸어주고 비려주고 하는 것들이 다 연이라요 좋은 바람과 좋은 물과 좋은 태양과 또는 토지 땅이나 모두 그것들이 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자리 우리의 마음자리가 정인이라고 하지요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를 정인이라 하이도 하고 본인이라 하이도 하고 이 마음을 발심을 해서 발심 헌담의 좋은 인연을 만나야죠 선지식이나 부처님이나 보사리나 법문이나 이것 다 연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불교 경전도 다 연인이라요 선지식이 법문해주는 것도 설법도 다 연이고 그래가지고 성부를 하면 도 깨쳐서 견성성부를 하면 그 과야 콩이 성장해가지고 콩이 결실을 열매가 딱 맺어서 콩이 다 1달러 거둘 때 되면 그게 과요 그걸 줄여서 인과라도 하고 인연이라도 하지 원래는 따로따로 인하고 연하고 과하고 3단계요 여가 처음이면 여는 중간이고 여는 종말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처음은 인이고 중간은 연이고 또 나중에 종말은 종이라고 해야지 종은 과가 되잖아요 다르죠 지혜도 그렇고 네? 뭐 보도내나 같은 말이에요 과보하면 과가 바로 보고 보가 바로 과보라요 응보하고 이런 말도 가죠 인과 응보 이거 다 보자는 과자 뜻이에요 그런데요 법학의 신뢰시 아니십니까 신뢰시가 다 보가 분리될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부분이 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에서 또 나타나는 것으로 분리해서 보니까 그렇고 일반적으로 과보하면 또 역시 하나의 말이래요 일반적으로 아까 인연같이 그러나 과는 여기서 보면 티가 되고 또 보는 거기서 또 나온 거죠 이거는 종이 되죠 선인 선과 착한 일은 착한 원인에서는 착한 과를 받죠 선인 선과 또 악인 악과 악의 인에서는 악의 과보를 받는 거 그런데 이제 선인의 선과의 구체적인 것이 보라요 선 선보도 선보도 선과인데 이건 조금 아주 구체적인 거죠 더 완전한 거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 든 것이 과라면 대통령 든 것이 선과라면 대통령 든 것만 가지고 다 든 것은 아니죠 그러나 대통령 든 과정까지는 그건 과는 과 아니요 대통령 든기 전화를 보면 과는 과거든 그래서 대통령 노릇을 하고 대통령 그런 행세를 해서 대통령 그 결정체가 보관되어 역할을 해가지고 역할이 성숙된 것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과보를 똑같이 보기도 해요 분리해서 또 설명하기도 하고 응보라는 것은 그리고 발매하면서 생기는 과보 어쩌고 빼먹었나요 응자를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야죠 응보 응보도 내놔 가보라요 거기에 따라서 선인 선과 선인으로 말려마 선과를 받는 게 응보도 되고 악인으로 말려마 악과를 받는 게 응보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과보가 생기는 것을 따를 응자요 감흥이라는 응자 감흥에 따라서 그 보수를 받는 거 그만합시다